자 잘 봐 없던 일로 하자 제발 제대로 된 상대 좀 불러줘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 내가 제일 잘났지 작별의 키스라도 날려줄까 끝장내지 너 좀 걸리적거리는데 소단장이 세일러복 입어란 말은 없더라고 잘 닦인 길은 지루하니까 다 내 솜씨야 건플릿은 거듭뿐 가만히 있어 학원을 느끼게 해 못던 일로 다 구경하는 마이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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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 마이탁 그리고 모자 길을 들어보실까?